엑소오티입니다. 4월 23일 저녁 6시 28분경에 일본 히로시마현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히로시마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4월 18일 주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주일날 그때 3.9이었습니다. 나서 지금 5일만에 더 지진이 났습니다. 히로시마현의 지진의 문제는 간사이 지역, 관서지역으로 지금 지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몇십 년 동안에 지진의 데이터베이스 연구했던 걸 다 보여드렸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사이 관서지역은 이렇게 최근 같은 이러한 지진의 양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지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두 번 지진이 났어요. 4월 18일 주일날 3.9. 오늘 또 났죠. 그리고 지금 와카야마 3번인가 4번 났습니다. 다음에 오사카 그리고 교토 두 번 났죠. 간사이 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구마모토에서 우선 1차로 큰 지진이 날 걸로 보입니다. 4월 24일 오전 6시 34분경에 미야기현 해역에서 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에 있는 미야기현은 어제도 지진이 났죠. 최근에 또 며칠 전에도 5.8의 강지진이 나왔고요. 미야기현은 뉴질랜드 법칙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뉴질랜드에서 2월 22일 날 6.3, 보름지 3월 9일 7.3, 그 다음 동일본 대지진 발생. 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8월 16일 날 13년 6.5,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와키 9월 20일,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도옥구 7.1, 강진.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와의 연관성이 계속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역시 3월 5일 날 8.1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름, 역시 보름 뒤입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 마찬가지로 보름 뒤에 3월 20일 날 미야기현 7.2의 강진이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5.8, 그 다음에 어제 또 났고 오늘도 3.9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2013년도에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 후쿠시마라든지 이 도옥구 쪽에 강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야기현은. 도까라 열도 근해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거의 뭐 700번을 채울 그 여량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원 3.3이고요. 전원의 깊은 20km입니다. 4월 24일 오전 11일 40분경에 도까라 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도까라 열도의 지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지금 대만에서 그 화랜 이란에서 4월 7일 날 시작된 연속 지진이 요나쿠니 그 다음에 뭐 저기 유쿠아일랜드 유쿠제도 그 다음에 나아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그 이토마에 계속 수많은 지진이 여기 있었지. 그 후쿠이 저기 이 오키나마 쪽에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나면서 도까라 열도에서 도까라의 법칙 도까라에서 수십 번 이상이 지나면은 그 6.0 이상의 강진이 생긴다는 도까라의 법칙이 어디서 발생될지는 이제 아무래도 큐슈일 확률이 높겠죠. 큐슈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큰 대지진이 난다면은 큐슈에서 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후지산 대폭발에 염려가 계속되고 있으신 4월 24일 오후 12시 12분경에 야마나시현 중서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4이고 진원은 20km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지산 폭발에 염려가 되고요. 후지산 폭발만이 아니라 지금 이즈 오오시마하고 오오시마에서만 지금 12번 지진이 났죠. 야마나시까지 지금 이렇게 나면은 이게 아... 이 난카이 그 사가미 트러프가 함께 연동되는 슈퍼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염려도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또 까이 대지진도 지금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수류만이 발생하지만 이 사가미 트러프 같은 경우 도쿄만에서 직접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되는 이 난카이 트러프와의 그 같이 연동이 돼서 슈퍼 난카이가 발생될 확률도 있고 후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야마나시아에서 계속 지진이 나오고 있죠. 일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